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지사 등을 통해 실력과 성과가 검증됐다며 생태관광 육성과 교육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민준 후보는 3선 도의원과 오랜 정당 활동을 내세우며 혁신도시와 구도심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용선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경험을 내세우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공공료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탄소중립의 대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나주형으로 만들어서 산과 들을 파헤치는 태양광 발전을 중단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소방서장 출신 김도연 후보는 다양한 지역근무 경험 등을 강조하며 의료정책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역사문화도시를 꼭 이루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산포 또는 나주 구도심이 살게 되고 우리 마한의 왕도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양승진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공무원 승진 시험제와 주재 공무원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6급에서 5급 공무원은 무조건 100% 시험제로 하겠습니다. 주재 공무원 제도를 해서 현장에서 5, 6개의 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토록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와 청년정책 등 재임기관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가운데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과 김병주 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